진화 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특이점, 김포퍼, 최재천의 아마존의 영상들만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특이점 채널 운영자는 대체로 수천여가 바람기가 적으며 바람기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막대한 번식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자가 수천여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인간의 진화한 심리를 해명할 때는 우선 원시 사냥채집 사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을 보면 여자가 사춘기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 수천여로 남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와는 달리 다들 유부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입연령 여자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비혼 또는 수천여 상태인 과거 농경사회나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을 원시 사회에 투영해서는 안됩니다. 여자는 거의 쉬지 않고 애를 낳아 키우도록 진화했으며 원시 사회에서는 사실상 모든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직후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연령인 수천여가 사실상 없다면 천여성을 따져서 여자의 바람길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입시시험에서 물리학 박사나 풀 수 있는 양자역학 문제를 내는 것만큼이나 변별력이 없어 보입니다. 천여성을 확인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천여성에 집착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진화심리학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특이점 채널에 따르면 남자가 물난한 여자를 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뻐꾸기 확률이 높음을 본능적으로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근접원인, 즉 심리기재의 수준과 궁극원인, 즉 진화론적 원인 또는 선택압의 수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남의 유전적 자식을 키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선택압 수준의 분석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물난한 여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다고 합시다. 이때 남자가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왜 물난한 여자가 싫은지에 대해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뻐꾸기 확률에 대한 명시적 정보처리가 남자의 뇌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고도 그런 여자를 싫어할 수 있는 겁니다. 얼굴 예쁜 여자를 보면 좋은 유전자나 임신 능력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좋다는 느낌이 들듯이 물난해 보이는 여자를 보면 깊은 연애나 결혼의 맥락에서는 그냥 싫다는 느낌이 들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남자의 부성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자식이 남편의 유전적 자식인지 여부를 남편이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확실히 판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남자가 아이의 외모나 냄새를 통해 유전적 자식일 확률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아이에 대한 사랑을 조절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렇게 진화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유전적 자식임을 확신할 수 있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자식의 얼굴이 자신과 닮을 때 애정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냄새를 통해 자기 자식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런 식의 자식 식별이 애정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점 채널에 따르면 과거 사냥 채집 사회에서는 여자가 어린 자식을 돌보면서 음식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현존 원시 부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주로 남자들이 사냥을 하고 주로 여자들이 채집을 합니다. 열량을 기준으로 볼 때 여자들이 구해오는 음식이 남자들의 성과를 뛰어넘는 부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냥의 경우에는 하루종일 허탕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이점은 원시 사회의 결혼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로 보금자리와 음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냥 채집 사회에서는 계속 옮겨다니며 살기 때문에 집의 중요성이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 비해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존 원시 부족에서는 남자들이 사냥한 것을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족 내에서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독점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서도 특이점 채널은 현대사회의 특성들을 원시 사회에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자의 경제적 자원이 대단히 중대한 요인입니다. 원시 부족에서 재산 자체가 아주 보잘것 없으며 남자가 사냥한 것들 중 대부분을 골고루 분배했다면 남자가 소유한 경제적 자원의 중요성이 매우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에 따르면 여자는 알파메일에게 유전자만 받는 일부 다처형 번식 방법을 폐기하고 일부일처 결혼을 선택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존 원시 사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다처 결혼과 일부일처 결혼이 공존하는 약한 일부 다처제 사회입니다. 여자가 때로는 일부 다처 결혼을 선택해서 우월한 남자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을 쓰고 때로는 일부일처 결혼을 선택해서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를 독점하는 전략을 쓰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남녀가 본능을 억누르고 일부일처형 결혼을 한다는 말도 이상합니다. 남녀모두 일부일처 결혼을 위한 심리기제들과 일부 다처 결혼을 위한 심리기제들을 진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부일처 결혼을 위해 진화한 사랑에 빠질 때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남자와는 대조적으로 여자에게는 좋은 유전자와 출산 능력이 중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남자가 제공하는 유전자의 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흔히 여자는 남자의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키에 대단히 집착합니다. 큰 키는 좋은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지위에도 대단히 집착합니다. 원시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좋은 유전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에 따르면 여자가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편이 제공하는 자원을 독점하고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움으로써 좋은 유전자를 얻는 것이 이상적인 번식 방법입니다. 평범한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수도 있고 평범한 남자의 유일한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우월하면 우월한 남편으로부터 온갖 떡거물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그냥 남편하고 섹스를 하면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범한 남편을 독점하면 독점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평범하다면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전략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이상적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물론 평범한 남편을 독점하면서 바람을 피워서 좋은 유전자를 얻었는데 남편에게 절대 들키지 않는다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평범한 여자가 부족에서 가장 우월한 남자를 완전히 독점하는 또 다른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에 따르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외관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는 것이 남자가 가장 기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죽을 때까지 결혼도 못할 뿐 아니라 섹스를 한 번도 못하는 것입니다. 열등한 남자의 입장에서는 바람기가 겁나게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자기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을 약간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모태솔로로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정독했다면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진화 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특이점, 김포퍼, 최재천의 아마존의 영상들만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진화 생물학 또는 진화 심리학을 어느 정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덕하의 책과 영상을 보면서 온갖 골치 아픈 개념적, 이론적, 방법론적, 실증적 쟁점들에 대해 머리를 지워 짜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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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